안녕하세요. 혹시비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중앙인 세대를 방문해 주실 우리 관중 어르신들, 우리 가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리며 한마디 안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주 목요일은 우리 막내 회원들, 한갑하는 분들이 7명의 합동으로 여기서 한갑잔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순서대로 떡을 제공할 거니까 11시 반부터 시작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당신을 만나 노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 목숨위 단장님의 닭대곡, 당신을 만나입니다. 김용석 회장님 준비하십시오. 김용석 회장님 준비하십시오. 당신을 만나 그대의 인생에 참사하고 살리며 내 오늘 정말 불만을 해도 당신을 들어주셨죠 나 이 일을 알았던 당신의 소중함을 굳이 우리 당신을 만나 남중의 행복이에요 당신을 만나 다음 주 목요일 많은 한 친구께 말해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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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희연을 함께할 수 있어도 이제는 알아요 눈빛만 봐도 당신도 아시겠지요 나 이젠 넘겨졌어요 당신의 희연을 만나면 영원히 그곳에 바라오마요 환절한 대곡해요 당신을 만나 당신을 들어주셨죠 당신의 희연을 만나면 당신의 희연을 만나면 당신의 희연을 만나면 여러분 감사합니다.